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 한국사회라는 것은 조선사회하고 똑같은 거죠.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왔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이 그렇게 굿이 많았지 않습니까? 무속이. 무속이 많아가지고 밤에 이런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는 문명옷지름들 바르게 하는 그런 다다미 소리하고 그다음에 무당 소리였다는 거 아닙니까? 무속적인 사고가 지금도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과학을 숭배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연약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또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의 이 편집국장입니다. 예병준 중앙선대의 편집국장. 겉으로 드러난 양상으로 보면 엑스포 유치진의 참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닮은 꼴이다. 17%포인트 차로 여당이 패배했다는 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오던 날 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정확한 상황을 진작 보고하지 않았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이미 선거현상의 표심은 기울어져 있었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중앙이나 조선이람들 대표 칼류리스트들이 버젓이 해가지고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이 사회는 과학이란 게 없는 겁니다. 과학이란 것이. 그러니까 양복도 입고 이렇게 뭐죠 좋은 물건들 소비하지만 그냥 조선의 시대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기가 찬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미 선거현장의 표심은 기울어져 있었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두 자릿수 득표를 차이로 질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대통령에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중앙일보의 썬데이의 편집국장의 수준인 겁니다. 제가 예병준 편집국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글을 쓸 때는 자기의 주장을 여러분들 외칠 때는 그 논거가 되는 것이 사실의 기초여야 되잖아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읽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과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과학이 여러분들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학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거가 끝나면 후보별 득표수를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후보별 득표수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분석해보게 되면 그 숫자가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통계학의 이름들 공리 법칙은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명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들 자료를 딱 다운로드을 받아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구해보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무진장 차이값이 크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크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제3자가 개입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한쪽은 올려주고 한쪽은 내려줘가지고 0값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차이를 낸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자료라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큰 차이를 이론적으로 0에 가까운 상태까지 줄여나가게 되면 차이값이 15% 차이값이 10% 차이값이 5% 차이값이 3% 차이값이 1% 차이값이 0.몇 퍼센트까지 수렴시켜 나가게 되면 거기서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각이 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그냥 감이나 촉으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선거에서 나타나야 될 후보별 득표수와 가장 근접한 상태까지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고 그 규칙을 활용해 가지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만들어낸 자료를 복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이번에는 신종사기수법을 사용했고 그 신종사기수법이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율을 뻥튀긴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15%대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참가했는데 22.64%로 발표한 겁니다 그렇게 뻥튀기를 해 가지고 뻥튀기가 7.49% 정도입니다 국민들에게 뻥튀기한 조작된 사전투표율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완전히 사기를 친 거죠 누가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아니고 대한민국 선관위가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여령투표자 수 37,473표를 만들어내 가지고 전부를 진교훈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 아닙니까 거소투표하고 20개의 동에 동일 비율로 다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진교훈 후보는 37,473표를 받은 겁니다 37,473표를 받았으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 그냥 과학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여기 수정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선거인 명부에 있는 선거인 수 기념으로 15.43%가 참여한 겁니다 선거인 명부에 100명이 있으면 15명 정도가 참가한 겁니다 그걸 몇 명으로 만들어서 뻥튀기해서 발표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들의 15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는데 23명이 참가했다고 여러분들 뻥튀기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언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 당일 투표가 끝나던 10월 7일 오후 7시 무렵에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7.49%를 뻥튀기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에 격차가 선거인 수 기준으로 7.49%인데 그게 여러분들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준으로는 몇 표를 확보하는 거 아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3만 7,473표를 확보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7만 7,242명입니다 그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명이 왔다고 발표한 겁니까 11만 4,715명이 왔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걸 전부를 3만 7,473표를 누구와 함께 쑤셔 넣어준 겁니까 진교훈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준 겁니다 동별로 몇 표를 쑤셔 넣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푸른색이 선관위가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넣어준 여러분들 득표수입니다 거소투표 372표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 2,900표 등촌 1동의 1,730표입니다 이 수치가 뭐하고 같은 거 아니까 실제로 진교훈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372, 372, 2,900, 2,900, 1,730, 1,730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과 출신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러분들의 죄를 심하게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가 압승한 걸 만든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도 다 여러분들 외면하고 김기헌도 외면하고 조선중앙동화 kbs mbc가 다 외면한 겁니다 나는 나라가 뭐죠 나중에 이 선거 부정 때문에 망해도 그냥 싸다고 봅니다 이 나라는 그냥 정상적인 나라로 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걸 하나도 이러면 고치지 않고 2024 총선을 치르겠다고 저렇게 무슨 혁신위원회가 어떠니 공천위원회가 어떠니 저렇게 쌩 야단들을 지우는 겁니다 그 결과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이런 조작을 하게 되면 7.5%를 사전투표를 뻥튀기하면 329만 표를 여러분들 학부에서 쑤셔 넣을 수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 더불당이 압승하는 214석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정당을 편을 드려야 될 이유도 없고 과학을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쳐넣는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암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이 무슨 혁신이고 진짜 혁신은 사전투표적으로 혁신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은 그런 너무나 명확한 가지 제도개혁을 못하는데 노동개혁을 어떻게 하겠냐 연금개혁을 어떻게 하겠냐 교육개혁을 어떻게 하겠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는 그냥 이런 불법과 불의와 부정의를 아무 여러분들이 양심에 까리김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들 언론사들이 떠들고 그걸 여론조사기관들이 활용하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불법에 침묵하고 국민들이 뭐죠 선전선동당하고 그 여러분들 업보를 언제 깨우치느냐 2024년도 4월 12일 총선날 총선에서 국힘이 대패하는 때 그때 악소리가 날 겁니다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공병호가 왜 그렇게 이런 절규했는지 그때 여러분들 그 양반 이야기가 참 일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무슨 여러분들 배설하겠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들 영화를 얻겠다고 거짓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이 민족이 이렇게 타락을 했는지 교육을 왜 받냐 이야기죠 교육이란 것은 선을 추구하고 사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민족이 어디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홉 분이나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부정선거 패턴도 거의 비슷한데도 그걸 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런 뭡니까 모두가 다 깔아뭉개고 신문사 사설 쓰는 친구들이란 것이 무슨 민심이 어떠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대표해 간 것이 민심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랑 이런 거짓대에서 내 목숨을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숨이 탁탁 막혀가 여러분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숨이 탁탁 막힌다 했는데 나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면 숨이 탁탁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과학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숫자는 과학입니다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권력을 여러분 도독질해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수작업을 할 수가 없고 규칙을 사용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여러분 짜 가지고 프로그램의 조작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다 발굴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김기현 후보가 출마했던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성의 울산광역시장의 조작값 30% 그걸 김기현 후보가 모르겠습니까 아마 옆에 보좌진들이 다 보고를 해서 알 겁니다. 모르면 바보 천치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선국에 얼마나 도독질 당했는지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사건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끼리 비스켓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들 앞으로 분명히 비용을 치룰 겁니다. 내가 재주하고 악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불법과 불의와 여러분들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전 사회가 그걸 덮을 수가 있냐.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일당 지배 제재를 완성하는데 대통령도 돕고 여당 여러분 돕고 조선도 돕고 중앙도 돕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힘을 합쳐서 사악함이 여러분들 완성되는 일을 도울 수 있냐. 이런 데서 애들 나가고 어떻게 키울 겁니까 너무합니다. 내가 오늘 열을 좀 받은 건 어떻게 여러분들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중앙일보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죠 사실에 대한 지재 없이 그냥 떠들고 있냐. 뭐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걸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외친다 해가지고 해결되리라는 그런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들 너무합니다. 그냥 어떻게 그냥 다들 나라 망하게 이런 기후제를 지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숫자를 동원해가지고 숫자를 동원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2024년 총선에서 민의가 반영된 그런 총선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있으면 한번 생각들 해 봐라. 숫자를 다 만들어가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가 이렇게 밝 줄 아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민의가 반영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야 대법관들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들도 하기에 뭐 본인이 싫으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뭐 싫으면 본인이 떠나든지 하는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한 사회입니다. 이 불법과 불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이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 도덕질을 한 게 이렇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동별로 몇 표를 도덕질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염창동에 2,900표를 도덕질했고 등촌1동에 1,730표를 도덕질했고 등촌제2동에 1,416표를 도덕질했고 등촌조사당에 2,108표를 도덕질한 걸 누가 도덕질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도덕질에 표를 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더블당 후보한테. 알아서 다 살아야겠죠. 살아야겠지만 하도 여러분들 그렇게 뭐 이런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강서 보궐선거는 무자비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거지 민의가 반영된 선거가 아니다 이야기. 너 그 거짓말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 불법과 불의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무관심하고 은폐한 대가를 분명히 치룰 거다 이야기. 2002년 4월 총선 결과 한번 보라고요. 그냥 야무지게 조작해가지고 그냥 200석을 넘기게 되면 그때 뭡니까. 정신체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때도 이렇게 할 겁니다. 아 민의가 그쪽에 쏠려가 결국은 더블당에 압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겠죠. 그걸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정권을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걸 찾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선거 부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지난 6월에 마무리된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는 한 달 전부터 책의 역사에 대한 그런 아주 보기 드문 한국인이 쓴 그런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또 보급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서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아침 5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